잭슨 저 옷이 굉장히 핸디캡이거든요 요새 스치고 나가면 0점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 극궁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아역대에서 보기 드문 광경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비주얼이에요 한 명은 외국인이고 한 명은 완전히 우리 조상님이에요 미스 세트예요 세트입니다 세트 선물 세트예요 세트입니다 세트예요 세트입니다 세트 서울 선물 세트예요 세트입니다 MBC 선물 세트입니다 세트 지금 주먹을 주고 화낼 때가 아니거든요 네 잭슨 세트 났어요 0점이죠 네 근데 정말 힘있게 꽂힌 0점이었어요 아니 힘은 좋아요 최초 아닌가요 세트 오늘? 최초 세트입니다 네 오늘 최초 세트죠 이분도 좀 정상 아니거든요 두 분 다 오늘 네 육몽 씨도 오늘 정상 아니에요 잭슨이 그렇게 가슴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 왜 이릅니까 저게 수몽이에요 좋습니다 아 아 왜 이릅니까 저게 수몽이에요 아 아 왜 이릅니까 저게 수몽이에요 저게 육몽이죠 육몽 육몽이 나라사 육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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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감이 연습 때 좋다고 하셨는데 네 저 옷을 입고도 네 표정이 없습니다 말 좋아하네요 말이 좋아해요 육몽이 타는 말이 좋아합니다 아 아 지금 이 모습은 사극이에요 왠지 사극을 노리고 예 나온 것 같아요 저 표정 보십시오 네 너무 멋있어요 본인의 관역을 확인하는 저 표정 자 잭슨 자 잭슨 잘해주길 바랍니다 힘 좋은 것만 뽐내지 말고요 집중하시고 자세는 좋아요 자세는 좋아요 네 자세는 좋아요 네 나인 맞습니다 한방이 있네요 나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방이 있네요 잭슨 0점 뒤에 9점이에요 사극에 욕심을 내는 육성재 네 육몽이 나라샤 아 좋습니다 A A씨에요 좋아요 육성재씨는 쏘고 났을 때 도도한 표정이 앞번이네요 네 표정관이가 아주 네 내가 최고다 내가 갑이다 이거죠 네 자 무려 40대 26으로 CLCPTV팀이 앞서갑니다